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의 성취와 항상 함께하는 고아름입니다. 이번 시간에 쌤이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요. 바로 5월의 멘탈케어예요. 5월, 사실 정말 흥미로운 게 되게 많은 시기에요. 날씨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여러 학교 행사도 되게 재미있는 게 많고 해서 뭔가 좀 업이 되는 시기인데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꼼꼼하게 하셔야 우리가 팍 치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또 멘탈이 잘 무너져요. 그래서 이때 멘탈케어. 나에게 남은 시간은 얼만큼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면서 나에게 남은 시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생긴 빔 화면을 가지고 캐스트를 처음 찍는 게 아니에요. 제가 3월쯤에 이렇게 말했었죠. 그죠? 자, 3월이니까 우선 3월 학평 전에 개념에 충실하게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EBS나 기출문제 푸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연도암기도 중요합니다. 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3월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으샤샤 할 때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서 이런 정도 공부하면 좋은 성적 거둡니다. 라고 안내했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서 얼마나 하셨나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계획 세웠던 것을 잘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잘했을 수도 있지만 못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계획이라고 하는 건 항상 최상의 컨디션과 최상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짜기 때문에 아마 잘 안됐을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시간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지를 선생님이 차근차근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은 이렇게 시간이 남아있어요. 자, 지금 쌤이 이걸 찍는 시점이 D-200이 아직 안 깨진 시점이에요. 자, 조금 있으면 깨지겠죠. 그죠? 자, 근데 지금 D-200 시점이고요. 좀 있으면 곧 자, 여러분들이 학교 행사가 많아질 겁니다. 특히나 재수, N수생 같은 경우는 먼저 학교 간 친구들의 행사가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불려갈 수도 있어요. 웬만하면 전 안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가게 되면 정말 많이 흔들려요, 멘탈이. 많은 제자를 봐왔어요. 웬만하면 안 가는 걸 추천. 웬만하면 정말 가지 마세요. 자, 그리고 술 먹으면 빨리 회복이 안 돼. 그치? 여러분이 아직 그렇게 어리진 않잖아? 장난이고요. 여튼간에 나보단 어리지. 여튼 술 마시면 또 이게 무너져요, 리듬이. 그 다음에, 자, 6월은요. 평가 모의고사 있죠. 너무너무 중요한 시험이죠. 6월에 볼 거예요. 그럼 이거 보고 나서요. 이게 6월 초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곧 이제 기말고사 준비해야 돼요. 기말고사가 언제부터입니까? 6월 중순부터 준비 시작해서 7월 중순에 보잖아요. 그럼 이때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다 보고 이제 아, 나 기말 망했네. 뭐 했네. 하면서 그런 얘기 하다 보면 이제 여름방학이 와요. 여름방학 7월 말에 시작하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8월 달 되면 이 8월에 D-100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조금 지나면 바로 9월 초에 9평이에요. 그러니까 의외로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시간을 잘 쓰면 되는지를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자, 일단 지금은 5월입니다. 5월. 그러니까 지금은요. 3월, 4월에 봤던 점수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N수생, 재수생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뽑아서 한번 보세요. 보시고 내 점수가 얼만큼이 나왔나를 확인한 다음에 자, 3설 학평이 3등급 미만이다. 3이 안 나왔다라고 하면은 일단 개념학습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이상이다 라고 하면 이때는 자, 내가 점수가 얼만큼 나왔으니까 샘은 역사 강사니까 한국사, 동아시아, 세계사에 준해서 말하는데 대개 지금 이거는 세계사랑 동아시아사에 대한 상대평가된 얘기예요. 자, 일단은 자, 이걸 내가 받았다 그러면 지금 우선은 개념에서는 빠진 부분이 많지는 않은 거예요. 일단 채워져 있는데 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자료하고 연도 파악하는 게 상당히 필요한 상태인 거죠. 내가 다 맞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지금 해두셔야 되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이 많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 유평 대비하는 과정에서 일단 점수를 잘 내려고 하면 꼼꼼한 개념학습을 해야 되는데 연도를 연습하는 건 여러분들이 막 외워서 해요. 근데 의외로 연도를 많이 외운 친구들이 유평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꽤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료 파악 연습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자, 선생님이 많은 친구들을 만나 수업을 하면서 교육을 시켜본 결과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연도를 외웠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각 선택지들에 있는 연도는 뭔지 바로 보러 대답을 해요. 우리 반 친구들 잘하니까 대답해요. 여러분도 잘할 수 있어요. 연도 외우면 금방 금방 대답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려운 문제를 풀면은 박스에 등장하는 박스에 등장하는 그 자료가 어느 시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박스 분석을 못하는 거죠. 선생님이 왜 3개의 특강을 자료랑 연도를 같이 넣었냐면 그것 때문이에요. 연도를 외우는 거는 딥다 외우면 되거든요. 열심히 하면. 근데 자료 파악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자꾸 읽어보면서 내가 아는 걸 총동원하는 종합적 지식을 가지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자료 분석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자료 분석을 묻는 게 바로 평권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평권시험 대비는 3, 4, 5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팩트만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제 3등급 이상쯤 됐다 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자료와 연도를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이거를 3개의 특강에서 일부러 왜 3개의 특강이겠습니까? 그쵸? 정말 좋은 특강이니까. 여기에서 자료랑 연도를 정말 잘 분석해서 치러 뒀어요. 문제까지 같이 해서.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평권 모의고사 보겠죠. 그죠? 이 평권 모의고사 봤는데 이것도 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치르고 나서 또 내가 3등급 미만입니다. 3월, 4월에 점수가 잘 나왔어도 그래도 이때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다시 한 번 이거.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이걸 해주셔야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개념을 차근차근 확실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럼 이걸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조금 그래도 했던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을 그냥 한 번 더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 같이 얹어서 이비아스하고 기출을 반드시 풀어주세요. 자, 이거는 나의 진도에 맞추어 나가시면 됩니다. 진도에 맞춰 이비아스, 기출. 사실 선생님이 문제풀이 맹훈련 강좌를 준비할 때는 어차피 여기에다가 이제 기출 문제하고 이비아스를 녹여내서 하긴 하지만 어쨌든 공부할 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버릴 수는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같이 해주시면 좋고요. 쌤 강의에는 이걸 같이 넣어드립니다. 자, 쌤 문제풀이 맹훈련에는 두 개가 들어있어요. 여튼간에 이거 어쨌든 해주셔야 돼요. 내가 3등급 미만이면 개념학습하면서 이거에 맞추어서 문제. 이상이면 연도를 같이 계속 반복해주면서 자료팍 하시고 이거 같이. 알겠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아마 기말고사가 올 거예요. 그럼 기말고사 준비하고 아마 이게 좀 겹칠 겁니다. 그렇죠? 기말고사 봐요. 결과가 어떻든 간에 자, 봤어요. 보고 나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정시를 향해서 달려야 돼요. 근데 기말고사를 보고 나면은 아마 대충 요 시기 때쯤에 끝날 건데요. 방학 시작 전에 대략 열흘 정도가 비어요. 그럼 그 열흘 기간 동안 여러분 뭐 하는 줄 알아요? 계획자요. 놀고요. 근데 여러분 자, 일단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8월 달에는요. 대부분 강좌가 문제풀이 강좌가 많이 열려요. 당연히 개념을 한 학기 동안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문제풀이 강좌를 많이 깔 수밖에 없고 대개 이 시기쯤에는 여러분들도 나는 개념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옆 친구가 문제 풀면 걱정되거든요. 넘기는 거 풀고 이러면 되게 걱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문제풀이가 이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럼 이걸 잘 따라가서 나의 실력을 잘 나의 멘탈 흔들림 없이 쭉 가려고 하면은요. 이전에 부족한 걸 많이 메꿔놔야 돼요. 이때 며칠 있죠? 열흘 정도 있어요.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자, 충분히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어차피 기말 끝났잖아. 그 기간 동안에 열흘이에요. 하루에 세 강씩 연달에 열 번만 들어도 한 강좌가 끝나요. 개념 완성은 이제 몇 강이죠? 대략 30강쯤이잖아요. 금방 끝나요. 내가 부족한 거를 금방 메꿀 수 있는 시기가 이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고 뭘 하고 고민하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나한테 부족한 거를 그냥 싹 메꿔버리세요. 알겠죠? 자, 쌤이 지금 사실 여러분들에게 6월 평가원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막 알려줘도 사실 부족한 시간인데 왜 이걸 알려드리냐면요. 일단 계획을 잘 짜라는 거예요. 내신하고 수능이랑 같이 가져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수능만 보는 친구 그러니까 나 정실험이다 쌤. 정실험해요 라고 할 경우에는요. 내신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아마 상담을 받게 되면 간혹 가다가 내신 아니면 어떻게 대학 갑니까?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신으로 대학을 가는 친구들은 여러분 알잖아요. 솔직히 정해져 있죠. 어떤 친구들인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내가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요. 버릴 건 빨리 버리고 가는 것.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감한 포기는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남은 기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잘 짜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약간 무거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다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그 다음 커리큘럼 향해서 달려갑시다. 화이팅!